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경남농협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1회 경남농협 본부장배 시니어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경남 18개 시군에서 4인 구성으로 72조를 시작으로 최종 지회별 개인 남녀 우승과 단체 우승을 시상했으며 오는 9월 대한노인의 주최 제1기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 경남대표 출전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남농협은 체계적인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